여행을 가고 왔다 올사람 오직 온 거 아니야? 올사람 오직 왔지? 제가 못 느꼈어 내가 옛날에 흰색을 끝나게 먹으면 일곱살이고 사백열만 다리거든요 먹어도 먹으면 안 되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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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강렬씨 저쪽 포레기 좀 많이 드세요 네 네 손을 묻혀서 안 겁니다 사는 중에 하나 2할정도 아님 내부 새에 썰어드릴게요 내부 새에 썰어드릴게요 썰어드릴게요 그냥 놔두시래요 아트 빵 아니 쪽팡 아니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